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요 마카롱 잘 먹어요 초콜릿 새콤달콤 은은한 이거는 이렇게 초콜릿 엄청 쫄깃쫄깃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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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참깨 소금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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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쌈 매콤한 식감 첫입은 매콤한 식감 초콜릿 와우 너무 맛있네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요 참기름 치즈가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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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뼈 면은 잘 어울려요 바삭하고 맛있어요 오돌뼈 오일이 너무 좋아요 오일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엄청 맛있어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